오늘은 헤일로라는 브랜드의 퍼프리, BC-01, 골존도 이어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2022년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다양한 매체에도 소개된 골존도 이어폰입니다. 헤일로라는 브랜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17년 홍콩에서 설립된 오디오 및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 분야의 글로벌 헌두주자로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오디오 품질과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19.99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대략적으로 15만 6천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면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제공되는 충전기는 마그네틱 타입이며,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전기 길이는 대략 30cm 정도로 보입니다. 제품의 외형 디자인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의 제품 브랜드 네임이 멋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튼은 오른쪽에 버튼 두 개가 있고, 왼쪽에는 한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살펴보면, 볼륨 업다운 기능을 제공하며, 볼륨 업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 온오프의 역할을 하며, 거기서 더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골존도 이어폰은 머리에 밀착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착용시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시에 아주 편안하며, 인이어 이어폰처럼 땀으로 인한 찝찝한 기분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번 꼭 착용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화 음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인이어 이어폰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지하철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품에 별도의 이어폴로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은 고급 이어폰보다는 떨어지지만, 엄청난 고음질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정말 유용하고, 밴드형이라서 분실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강추합니다. 단점은 배터리가 8시간밖에 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 이 배터리 타임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지 않는 대기모드에서의 배터리 소모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으로 음악을 8시간 듣지 않는 이상, 배터리 타임은 하루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용으로도 아주 좋은데, 업무용과 스포츠용으로도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또한 귀에 착용하지 않을 때는 목에 걸어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을 테스트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표면이 매우 부드럽고 볼륨감이 작기 때문에, 착용감이 좋아서 착용한지도 몰랐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귀에 착용하는 형태에도 오픈형으로 뚫려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시간 껴도 귀가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이염이나 웨이도염이 걸릴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제품 정말 강추합니다. 음질도 괜찮으며, 방수 기능은 IP67까지 지원합니다. 단점으로는 누워서 사용할 때 뒷목에 걸리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이를 뒤집어서 와이어가 앞으로 오게 착용하거나, 뒤통수 뒤쪽으로 완전히 와이어를 올려서 착용하면 누워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귀에 연결된 고리의 강선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옆으로 눕는 것은 비추합니다. 귀에 있는 강선이 약하다는 건 아니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 이 부분이 파손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음질도 좋고,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매우 깔끔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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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